오늘 작정하고 너희들한테 사기 치러 왓 고에서 전화곤? 도경표? 서현이야 황경표? 호경이한테 편지를 살짝 썼어. 진짜? 이건 내가 봤을 때 영국에서 시작된 거다. 하지 마! 하지 마! 사귄다는 얘기 막 뭐? 서현이 이런다고? 경포는 상상만 해도 좋은가 보다 계속. 너를 잘 못 숨기는 스타일이네. 너무 귀엽다. 뭐야? 내가 먼저 보고 있었잖아. 뭐야? 내가 먼저 보고 있었잖아. 진짜 얄밉네. 와, 진짜 있어. 유지 형, 유지 형. 유지 형, 유지 형. 유지 형. 유지 형. 유지 형. 유지 형. 유지 형. 저희는 노반주입니다. 촬영을 준비. 촬영을 준비해 tee. 유지 형. 제주 형. 유지 형.